여러분, 팀유니버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재밌게 보세요. 뭐야, 텐토잖아. 무슨 일이야? 너지, 같이 게임할래? 왜? 같이? 대게 어떻게 된 거야, 텐토! 아니? 깜짝이야. 텐토잖아. 왜? 쉬는 시간은 체력을 보충해야 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. 같이 게임할래? 안 할래. 당분간은 게임 말고 몸을 좀 움직여야겠어.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아. 뭔가 재밌는 거 없나? 공룡 좋아해? 공룡? 응! 공룡 나오는 갓게임할래? 뭐? 공룡이 나와? 공룡이 나오면 갓게임이라던데... 한번 해볼까? 야, 림코! 텐토! 너희 지금 뭐하려고...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뭐야? 왜 또 게임 속이야? 저번에 전치 사주 기억 안 나냐고?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? 나도 이렇게 게임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 안 했었다고! 야, 텐토! 이것도 무슨 게임이야? 대체 뭐냐고! 공룡 나오는 게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야! 공룡이라고? 공룡! 공룡 잡자! 공룡 나오는 갓 게임! 뭐야? 설마 느낌이 이상한데? 뭐야? 텐토! 지금 여기에 우리 말고 누가 또 있는 거야? 응, 개먼아! 서, 설, 설, 설마 사탕 공룡! 뛰어! 텐토는 대체 왜 이런 똥개미 우리를 데려온 거야? 다들 어디로 간 거지? 저기 있었네 김코, 지금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? 아까 그 공룡은 대체... 공룡이 나오면... 갓겜... 인정? 어... 인정... 고래와... 공룡카! 와따시모... 미테이루! 공룡... 최고... 공룡 최고... 하하하하! 공룡 최고! 공룡 최고! 의외로 재밌는 게임일지도 몰라 제대로 해볼까? 하!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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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대체 뭐야? 하하... 공룡 게임이 아니고 알바 게임이잖아! 여기 최저 시급 얼마냐? 그리고 가장 짜증나는 건... 이런 거지 같은 동작을 하게 하다니... 하... 노지! 김코, 또 사냥 갔다 온 거야? 사냥 말고 할 게 없는 게임이잖아, 이거... 근데... 슬슬 사냥도 지겨워진다... 아휴... 사냥 말고도 할 게 많은데 니가 하나도 안 하는 거지... 뭐? 텐토, 우리 언제까지 이런 것만 하고 있어야 돼? 이대로 가면 끝이 없는 거 아니야? 부족을 세우면 돼! 부족 후? 아... 전쟁을... 하란 말이야? 여기서 그런 게 돼? 하루 종일 이상한 그림만 그려야 되는 저런 변태 그림 장애가 있는 장르도 알 수 없는 게임에서 그런 게 된다고? 대체 게임은 장르가 뭐야? 음... 도트 시뮬레이터? 응? 전쟁이라고? 그거... 재밌겠는데? 하... 망했다... 하하하하하하! 전쟁! 결코다시 전쟁! 하하하하하하! 그런데 이 게임의 총기 있어! 왜 100mm 감사합니다.